양복 사이드로 된 밑단은 좀 줄이기가, 초보자들은 줄이기가 힘들 거예요. 간단히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은 좀 하기가 돼요. 다 손으로 떠줘야 되잖아요. 손으로 다 떠났네요. 기계로 박으면 맞춤이라 폰으로 떴어요. 나중에 할 때도 거기서 손을 떠줘야 되겠죠? 그럴 때 좀 시간이 걸렸죠. 이렇게 잘라줍니다. Barelyly, 똑같이 다리를 잡아요. 너무 빨리 잘하는 건가? 네, longer than 2인치 뒤. 아까는 윤이의 가루를 줄여줬어요. 지금 뒤쪽으로 묶은퍼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1인치 반 정도? 너무 많이 줄이는 건 옷이 또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줄인다고 했는데 1인치 4분의 3 줄이면 되겠습니다. 잘 될 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일직선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1인치 4분의 3이지만 여기는 1인치 한 8분의 1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정상입니다. 했을 때 기장 잘라는 게 해야 되니까 2인치 시접을 2인치 주는 거예요. 원단이 없으면 1인치 반만 적게 되고요. 약간 지금 여기저기가 외로웠죠. 여자 옷은 많이 내려와야 되고요. 남자 옷은 4인치에서 3에서 한 번 내려면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똑같죠.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는 곡선이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꺼지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2장을 한 번에 자르기가 힘드면은 재단가격이 크지만은 2장을 한 번에 잘라도 잘 안 잘립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한 장씩 두꺼우니까. 밑간식 하기 전까지. 그래 좀 시접 1인치 그렇게 자르면 되겠죠. 지금 여기하고 여기 좀 여기를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밑간식이라 그럽니다. 이건 밑간식. 이 안쪽에 있는 곳에. 밑간식 가기 전까지만 딱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게 뒤집을 때 뒤집었을 때 뒤집어 합봉할 때 그냥 이걸 합봉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다가져서 이 곡선이 안 나오죠. 지금 이거 좀 따주는 거예요. 이거 살짝은. 초보자들은 저처럼 하다가 안을 끝까지 깔려 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숙달 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맞춰서 밑에서 잘라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밑간식하고 앞판하고 같이 배 냈을 때 폭풍 냈을때 똑같이 곡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앞의 곡선이 안 그러면 아무리 잘 밟는다고 봐봐도 하나님이 봐도 이 곡선이 안 떨어져요. 그렇게 절대 주의해 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따 cork 여기서 이렇게 시접대로 맘파고도 동그랗게 나오겠지 이것이 포인트 하나입니다. 뒤판을 기장을 잘라야 되겠죠 뒤판 기장을 자를테는 이렇게 해서 잘라야 되요 사이드를 맞춰서 똑같이 놓고 하는 이ronic 대의 핵공관리하고 차 tables로 미빈에 담しまuben 심심평 Fat combo 지금 여기는 꺾임선에 가려있고 이쪽은 보면은 꺾임선 위에儸히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집어볼게요 어디가 잘못돼서 주먹이 끝하고 18분의 상입니다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그런 걸 무시하고요 여기 끝하고 끝하고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제 밑단을 꺾겠습니다 지금 2인치가 꺾이면은 이렇게 꺾으면 주멍이가 지금 여기에 밟히기는 밟히는데 여기 안 붙여놨네요 주멍을 약간 잘라버리겠습니다 잘라버리고 나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도 버리지잖아요 이렇게 미싱으로 한 번 박아가지고 와서 심지를 붙여서 꺾을 거예요 이렇게 박아왔고요 여기도 위에서 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머니가 고정이 안 돼가지고 눈은 기어 나올 수 있잖아요 위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건 미리서 한 번 이렇게 딱 붙여주고 땡기게 붙이면 안 되겠죠 여기가 2인치니까 지금 심지를 붙일 때에 붙이면서 심지를 한 가운데에다 붙여줘야 됩니다 2인치 가운데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 앞판에 심지가 다 붙어 있잖아요 예 접착심지가 이제 꺾어야 되겠죠 2인치 이 정도에서 여기 표시해놨죠 여기 표시해놨죠 아시 잡고 자연이 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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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평 빼야 돼요 여기 여기 안 봐주죠 됐으면은 여기다 움직이지 말라고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빠져나오지 말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뒤집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표시가 나면은 8분의 5 정도가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게 활동량이에요 이게 나중에 박았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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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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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칠 때는 옷을 거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이 약간 올려가지고 여기 붙어있는게 정이싱이라 그래 정이싱 여기 붙어있는게 정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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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붙어있는게 처리 붙어있는게 정이시죠? 여기는 뒷판은요 왜 이렇게 쉽게 졌냐면 박아서 뒤집었을때 뒤집었을때 여기를 접어서 했잖아요 이거도 박아서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거에요 이건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식이 되는거죠 이렇게 되는거죠 박을때 사진을 제가 찍을께 이제 각질까지를 잘 먹어요 누가 직접 찍을때 저에게는요 suggestive 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리기질을 하면 복층이 잘 안나옵니다 막큰이 막아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곳은 윗판을 밀어주면서 당겨줍니다 윗판을 당겨줍니다 윗판을 당겨줍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쪽에는 위로 넣어주고 밑에서 내리면서 위로 넣어주세요 위로 넣어주세요 위로 넣어주세요 위로 넣어주세요 반대편으로 저쪽으로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위로 내리면서 초보자들이 이쪽으로 내리면서 넣어주세요 반복해서 계속 하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암막이 벌어져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을 넣어주고 반대로 넣어주세요 이제 위로 넣어주세요 무조건 만약에 raising 여기 깎은 상황 있잖아요 깎은 상황 아니면 깎은 상황 눈을 잡고 크 witch Nich Depression 물 우기fil 머리 치환 문화국을 이렇게 잡고 이걸 접어주고 외로웨어도 같이 접어서 문화도 표시해는데요, 같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문화맛 문화국을 이렇게 문화국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간접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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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하게 단한 간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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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여기 오면은 목판을 박지 말고 후라 마세요. 여기가 이렇게. 아까 박아진 줄 알았잖아요. 여기까지만 박지 말고. 이제 앞판을 이렇게 박았고요. 밑가시하고 뒷판도 박았어요. 이제 시접을 잘라내고 고르실 할 겁니다. 다려줄 겁니다. 시접을 정확하게 잘라야 되겠죠. 3mm만 딱 잘라. 통니처럼 잘라면 안됩니다. 바위 끝으로만 이렇게. 뒤집을꺼에요. 반대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축축축해서 통니처럼 잘라놓으면 그대로 모양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3mm 높다. 가위질 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뒷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판은 시접을 잘라내야 되겠잖아요. 뒷판은 시접을 잘라요. 뒷판은 시접을 잘라요. 이렇게 시접하면 됩니다. 뒤집을 잘라요. 아까 사이드뺄는데 있잖아요. 지져놈는데 이쪽으로 해서 뺄는데. 한 번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주머니도 좀 뺀어요. 밑으로 가고요. 모든 것이 잘 맞을 거에요. 여기를 먼저 눌러주고요. 나중에 이게 퀵팡팡 할 거 아니에요. 약간 고르시하겠습니다. 손에 수분이 없는 사람들은 저처럼 퀵팡을 쫙 써요. 손바닥에 잘 됩니다. 이걸 잘 해놔야만이, 맞아줘야만이 잘 넣어요. 이게 나오더라 그러죠? 자동차도 보면 보급차든 라운드가 잘 되어있잖아요. 복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딱 먼저 위에서 보는 겁니다. 이거 한 번 눌러보면은 잘 자리가 안 잡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잘 됐다고 생각이 들면은 꽉 누르면 됩니다. 복선이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은 힘을 많이 줘서 딱 잘 넣어져요. 양복은 앞에 복선이 잘 나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복선이 잘 나왔죠? 이렇게 떠줘야되고 가면서 뒷파를 순차적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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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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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amu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를 먼저 떠주고 가려만 주면 끝입니다. 떠줘야 되겠죠? 사이드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잘 맞아야 되잖아요. 뒷건이 아까보다 약간 좀 크거든요. 잘 나오죠? 이런 건 잘 나오거든요. 이런 건 잘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